저와 함께 호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십시다 6월 17일 날 속초항에서 출발합니다 6박 7일인데요 속초항까지는 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천 명 탑승 규모의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 부패식 정찬식입니다 끝내줍니다 다 공짜예요 이 안에서 공연 무지합니다 다 공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218만 원이고요 이봉규TV 구독자님들에게는 특별 할인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도 증정합니다 제가 이 공연장에서 토크 콘서트도 합니다 080-526-7777 저와 함께 여행 떠나시죠 1.527-526-777-777-4262-444-451-daybis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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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